앞에서 앉아계시지 마시고 앞을 나오셔서 함께 춤추는 노래를 부르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시간에 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의 햇살과의 나이오 좋다 아무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이네 얼쑤 끝부분을 말해요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하기가 조금 많이 좋다 어린 날 어린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새우가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인데 바닥쳐서 열려주는 우리 대한민국 개국기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통일의 당장에서 이 개국기로 지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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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않은 날 우울연히 볼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새우나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고맙습니다